안녕하세요. 영화 타겟에서 주촌호 형사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. 오늘 인사 여기가 마지막 관이거든요. 다른 곳마다 진짜 백석이 꽉꽉 차 있었어요. 여러분들의 소중한 환경같은 주말 시간을 저희한테 써드려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영화 보셔야 되죠?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영화가 얼마나 재밌게요.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. 보시고 많은 응원과 사랑 그리고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는 영화 상에서 장지연이어를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리고 주말에 극작까지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직 보기 전이시잖아요. 보신 다음에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게 가셨으면 좋겠네요.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문좀 좋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기 계신 열연안하신 두 교육과 작업을 같이 한 감독 박희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수요일 저녁 시간은 정말 누구한테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인데 소중한 분들하고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환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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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동 dal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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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. 오. 오와. 생일이셔. 그래. 지혜님께. 혹시 보도가 오신 분이 계신가요? 네. 저쪽 분이 제일 먼저 손을 주셨는데. 아 잘한다. 내려오세요. 엔터님이나 레스토 화이팅. 아 감사합니다. 네. 그 앞에 분이 있어요. 아. 성진이 형 내 회사 화이팅. 네. 저희요. 네. 영화 보시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요. 영화 보시고 계시니. 좋은 액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 계시니. 안전하게 집으로 가세요. 다 같이 집으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언니 잘 가요. 네. 잘 가요. 잘 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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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